지금부터는 시간을 잠시 거슬러 올라가서 중학교 시절 음악 시간으로 돌아가고 보겠습니다. 먼저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. 오늘 시간 지휘는 이지구 선생님께서 해주시기로 했는데 갑자기 편찮으셔서 부산에서 못 오시게 됐습니다. 그래서 백옥래 지휘자가 계속 지휘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이지구 군사님께서 작곡하신 형님들 졸업하면 이 곡은 하급생들이 상급생들이 빨리 졸업하면 내가 왕이다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. 박수로 청해드리겠습니다. 흥미들 졸업하면 우리의 상급생 흥미들 졸업하면 내가 왕이다 흥미들 졸업하면 내가 왕은 내가 왕은 내가 왕 내가 왕 내가 왕 내가 왕이다 흥미들 졸업하면 내가 왕이들 졸업하면 anytime 새벽에 왕들이 왕 한옥씩 두리워집니다. 상대수 말고 거기던 내가 한옥씩 두리워집니다. 형님들 졸아는 우리의 성교생, 형님들 졸아는 내가 왕이다. 형님들 졸아는 내가 왕이다.